수요량의 주제는 테마별로 감정평가 이외의 것은 테마별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기본 과정에서 디테일하게 해놨기 때문에 테마별로 잡은 것 중에 수요 공급 중에 탄력성이라는 것이 있었죠 탄력성에 대한 개념과 특히 가격 탄력성을 논했었죠 가격이 변하면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떤 변화 방향으로 얼마만큼 변하느냐 이런 걸 논하는 게 탄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에 대한 응용으로 개사 문제 자체가 이렇게 출제됩니다 라고 좀 논했고요 그리고 균형의 이동 특히 비가도 비가도로 말씀드렸던 균형의 이동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격을 올렸을 때 가격을 내렸을 때 이런 식으로 가격을 공급자들이 조작했을 때 공급자의 총수입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식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자의 총수입과의 관계를 논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가격 탄력성에 대한 논리는 세 가지를 언급했었죠 계산 균형하고 탄력성 연결시키는 거 그리고 총수입과의 관계를 논했어요 가격 탄력성에 대한 논리가 또 우리 시합에서 주제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 페이지 139를 보세요 139페이지 보시면 거미집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요즘에 상당히 많이 나오죠 거미집 모형이 좀 독특한 게 1회부터 18회까지는요 단독 문제로 출제한 것이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주 오래전이야 8회 때니까 상당한 오래전이죠 이런 식으로 한 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갑자기 19회부터 거미집 모형이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를 삼는다 그러면 이것도 일정 부분 가격 탄력성에 대한 응용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는 생각 하에서 주제를 삼을 수밖에 없네요 어쨌든 거미집 모형은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데 기본적인 내용들만 아시면 돼요 어려운 견해되면 아닙니다 먼저 139페이지에 보면 거미집 이론에 의해가지고 바로 밑에 에치켈이라는 학자가 있죠 예상 주창자 에치켈을 알아두시고요 거미집 모형이 적용되는 것은 맨 밑에 다섯 번째 농산물 시장, 부동산 시장처럼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거미집 모형이 적용되는 모든 적용 시장이 있어요 거미집 모형이 만약에 모든 시장에 적용된다 그럼 이거는 틀리게 되는 것이고 에치켈이라는 학자가 주장했던 시장이 농산물 시장이었습니다 농산물 시장이 적용되는데 부동산 시장도 거기서 적혀 있는 것처럼 일정 부분 적용이 가능하고요 인구 시장도 적용이 가능해요 이거는 거미집 모형 내용을 공부하시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장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죠 농산물 시장과 부동산 시장 같이 바로 공급이 늘어나기 어려운 시장이 적용되더라 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가 안 됩니다 어느 한 해는 가격이 폭등을 하고 어느 한 해는 가격이 폭락을 해요 가격과 가격의 폭등과 폭락이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경제학적인 조류는 정부는 시장의 되도록은 개입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조류예요 그래서 고존학파라고 그러는데 정부는 시장의 모든 시장에서 발생된 문제는 시장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감에 의해서 시장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치하는 것이고 정부는 개입을 최소화하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농산물 시장이 보니까 가격 폭등과 폭락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안정이 안 되는 과정 중에 농업이라는 산업을 발전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 산업 안에 있는 농민들이 가격이 안정화가 안 되는 과정 중에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파산하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농업이라는 산업을 포기하고 도시로 도시로 동북도시로 가가지고 도시이 빈민화되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그 당시 연방정부에서 HK라는 대학 교수한테 용역을 의뢰했죠 이유 좀 밝혀달라 1년이라는 연구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거미집 이론이라는 논문의 제목 이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농산물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미집 이론은 결국 시장의 모든 걸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 단추를 제공해 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이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1939년인가 8년인가 미국의 대공황이 터졌어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먼저 뉴딜 정책을 시행하면서 케인즈라는 학자를 고용을 했죠 케인즈는 시장 방임이 문제점이 있고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주장했던 경제학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서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는 이러한 과정이 생긴 것이 뉴딜 정책인데 그때 그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 것이 이제 거미집 이론이다라는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은 떠나서 우리 시험에 관계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책에 나온 단어 중에 거미집 이론을 지배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거기 첫 번째 줄에 거미집 이론은 공급의 시차를 이용하여 동태의 이론이다를 설명이 돼 있죠 키워드가 나옵니다 시차 시차 거미집 이론 하면 시차라는 단어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두 가지 스타일로 내요 시차라는 내용을 시간차 타임갭인데 이거를 지문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함수적인 표현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으로 표현하는 것은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그게 세 번째 수요는 가격 변화에 따라 즉각적으로 변동하나 공급은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차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수요는 가격이 변했을 때 시차라는 가격의 변동이 일어나면 변동이 일어나면 수요는 즉각 반응합니다 즉각 반응하는데 공급은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 반응해요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반응 이러한 내용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농산물 시장이 예를 들면 공산품 시장과 다르니 어느 한 해는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폭등을 했어 폭등한 이유가 경제 이론 따지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물량이 부족한 상태니까 이게 공산품 시장이다 그러면 시장 기능에 맡기면 초과 공급 상태니까 바로 공장을 가동해서 물자를 시장에 공급하면 균형을 맞출 수가 있어요 초과 수요가 상태가 돼도 마찬가지죠 초과 수요 상태가 그런 경우고 초과 공급 상태라 그러면 물자를 공장 가동을 중단해서 기존에 있는 물건을 없어버린다고 해서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시장은 시장에서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수요가 많죠 초과 수요 상태가 돼서 가격이 폭등한 겁니다 물자가 부족하죠 물자가 부족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산품을 공산품처럼 바로 시장에 내놓을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지 농산품이란 것은 어떤 상품으로서 가치를 유지한 상태에서 시장에 나오려면 일정 기간 동안에 숙성 기간이 필요합니다 농산품 1년이라는 농사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공급이 바로 반응하기가 어렵다는 논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거미지 모형 시차예요 단순히 시차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잘 말씀드렸죠 시차는 표현해 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변하면 수요는 즉각 변동하고 공급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변동한다라는 것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험에 낼 때는 반대로 냈었죠 가격이 변하면 공급이 즉각 변동한다 수요가 일정 기간이 지나서 변동한다 해서 반대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단어들을 알아두시고요 시차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로 묶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태이론이야 이따 해야 돼요 동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논한 거긴 한데 동태 이것을 틀리게 나온 적도 있어요 동태의 상대적인 말이 정태잖아 그래서 정태이론 하면 x가 되는 겁니다 동태이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키워드를 말씀드렸어요 시차라는 통해서 세 번째 줄에 그 내용 있죠? 방금 읽어드린 거랑 그리고 이제 거기에 동태 이런 단어들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거미지 비론의 가정이 설명이 되어 있죠 거미지 비론은 시차라는 논리인데 거기에 보면 1번에 금기의 수요량은 현재 시점 즉 금기의 가격을 즉시 반영한다 따라서 현재 시점의 가격에 의해서 현재 시점의 수요량이 결정된다 함수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어쨌든 공급량은 지난 시점 정기의 가격에 반영한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 이 내용들을 함수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책에 있는 내용을 보지 마시고 그거를 좀 더 구체화 시켜도록 하겠어요 옛날에 회계사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공급 때문에 나타나는 내용이라 그런 거를 시차를 어떻게 언급하냐 함수로 표현할 때 금기의 수요량이야 이 금기입니다 금기 현재가 아니라 금기 금기의 수요량은 금기의 가격에 의해서 반영한다는 거를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금기의 어떤 가격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금기의 가격 수준에서 금기의 수요량을 결정한다는 뜻이야 때문에 소비자들은 가격이 변동한 시기와 그 가격에서 수요량이 반응한 시기가 똑같아요 이것만 봐도 아 수요는 즉시 반응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공급자들은 달라요 금기의 공급량을 결정할 때는 이 전기의 가격 수준에 의해서 금기의 공급량을 결정한다로 가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기의 가격 변동이 금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변동한 시기와 변동된 가격에 의해서 공급량이 반응하는 시기가 다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시차 반응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회선 말로 할 때는 보시다시피 금기의 가격에 금기의 수요량이니까 즉시 반응 전기의 가격에서 금기의 공급량을 결정하는 거니까 이게 일정 기간 지나서 반응한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혹시 모의고사 같은데 거미집 모형에 의했을 때 금기의 수요량은 언제적 가격에 반응하는 걸 가정하냐 그러면 금기 금기의 공급량은 언제적 가격에 반응하냐 전기의 가격 이렇게 하셔야 돼 근데 우리가 전기라든지 금기라든지 넷기라든지 이게 함수적인 표현이거든요 시간 개념을 논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저희는 익숙하지 않잖아 우리가 시간 개념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단어들이 익숙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간 개념을 집어넣으면 만약에 금기의 현재에 집어넣으면 현재의 수요량은 언제적 가격? 현재의 가격이야 그럼 앞으로는 미래의 수요량은 언제적 가격에 반응한다고 추정해 미래의 가격입니다 소비자는 즉각이야 근데 공급자들은 현재의 공급량이 있죠? 여기다 금기의 현재에 집어넣으면 현재의 공급량은 언제적 가격에 나온 거야? 현재의 전기가 과거잖아 과거 가격이야 그럼 앞으로 공급자의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 미래에 여기다 공급기의 미래의 주문은 항상 언제적 가격에 반응한다고 가정한다? 현재의 가격에 반응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이렇게 또 시간 개념을 집어넣으면 똑같이 집어넣는 것은 수요고 한테만 늦게 하는 것은 공급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거미집이라는 가정에 대한 논리는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141페이지부터 잠깐 논한다 그러면 거기에 동그라미 3번에 대한 논리가 나와요 1, 2번은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 이게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설명이 돼 있죠 근데 부동산 시장 중에서도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에서 더 잘 적용된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거야 저희들은 거미집 모형은 많이 관찰이 돼요 옛날에 90년대 말에 PC방이 막 생겼을 때 PC방도 거미집 모형이 적용됐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이후로는 커피숍이 거미집 모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커피숍에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같은 업종이 그 지역에 과잉 공급이 됩니다 과잉 공급돼서 결과적으로 공급자들의 경쟁 과정에서 내용상으로 피해를 보게 되면서 그 지역에서의 커피숍의 개체수가 적정화되는 안정화되는 시기가 많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뽑기방도 해야 돼요 노량진에서 수업을 할 때 보면 거기 한 10년 동안 해봤지만 거기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2년 전에 뭐가 식당이 문을 닫고요 두 개가 동시에 닫았어요 그래서 뭐가 생기나 거긴 새로 생기고 또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뽑기방이 같이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뽑기방이 거기만 생긴 거 하죠 또 뒤에도 생기고 막 누가 뽑기방으로 돈을 벌어서 이윤을 벌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같은 업종이 막 돼 너무 과잉 공급되니까 너 장사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번다고 하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이 일어나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의 경우에 잘 적용이 된다라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부동산 따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만 아시면 1, 2번은 필요 없는 내용이고 3번 그리고 그 다음 문제점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문제점인데 문제점으로 보지 마시고 이 거미집 모형은 결국 공급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한다는 논리가 있었는데 공급자, 가정이 어떤 게 있냐면 공급자들은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못한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HKL이 이 당시 농산물 시장 논의했던 시대는 어쩔 수가 없었을 거예요 1900년대 초반이야 뭐 인턴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정부의 부재 시대예요 농민들은 본인 땅에다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만 생각하지 그 이후에 벌어지는 다른 사람의 얼마나 경작하는지 미국 땅이 엄청 넓잖아요 누구는 무슨 작물을 경작하는지 이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못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합리적인 예측을 못한다는 것은 공급자들이 미래에 대한 예측이 있죠 미래에 대한 예측은 항상 실패한다고 가정하는 거야 실패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거미집 모형이야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공급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합리적인 예측을 하잖아요 거미집 모형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쭉 언급해드렸던 내용 중에 단어들을 보시면 돼요 설마 주창자는 물어보지 않겠지 에티켓을 알아두시고요 시차라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주제고요 지문으로 나왔을 때 이런 표현들이 시험에 등장합니다 단어상으로 동태란 단어라든지 정태로 바꾼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바로 하기가 어려운 공급의 시차가 존재하는 농산물 시장과 부동산 시장 등에 적용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거미집 모형이 아마 직면하게 될 거미집 모형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상황이 인구 시장이야 언제부터 인구 절벽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인구가 막 줄어들어 그럼 인구를 줄어드는 것을 바로 늘릴 수 있어요? 늘릴 수 없어 인구도 일정 기간, 숙성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건 다른 논리고 그래놓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걸 건드려보도록 하겠어요 거의 대부분 이 문제야 그게 뭐냐면 140페이지 보면 거미집 모형에 유형이 있어요 유형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렴형이 있고 발산형이 있고 순환형이 있어요 수렴형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균형을 찾아가는 형태를 말하고 발산형이라는 것은 균형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순환형은 제자리에 도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냐면 탄력성하고 기울기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중에 하나만 연습하시면 돼 수렴형 조건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수렴형 조건을 기억하시면 반대가 발산형이고 이콜인 경우는 순환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렴형이 대개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두 가지 스타일로 내요 하나는 가격 탄력성으로 내고 하나는 곡선의 기울기로 냅니다 근데 앞에서 이미 공부하셨죠 가격 탄력성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어떤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반대라 그랬어요 그거를 알고 계시면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수요 곡선이 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비교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암기를 꼭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수렴형이 되려면 결국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더 커야 됩니다 수기가 공기보다 아니 수탄이 공탄보다 커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항상 수렴형이 되려면 가격 탄력성은 수요가 더 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수요 기울기로 만약에 따진다 어차피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로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다? 이것이 더 커야 돼 그러니까 이제 수탄이 크든지 아니면 공기가 크든지 이래야지 무슨 조건? 수렴형 조건이다라고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중에 발산형 순환형 이거 안 보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역사적인 에치캐리 본인이 썼던 대학 노트에 그려드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수렴형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게 가격이고요 이게 이제 거래량이 되겠죠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되고요 공급 곡선은 이렇게 됩니다 만나는 교차점이 있죠 이 교차점이 이제 균형점이잖아 이 균형을 찾아가는 거를 시간이 걸려서 시간이 걸린다? 아 동태란 말이 나온 겁니다 균형 상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옥수수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가격이 지금 P1 상태야 균형보다 낮은 가격이죠 그러면 이제 P1 상태에서는 지금 보다 수요는 이만큼 공급이 이만큼이 우리가 앞에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 상황을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은 초과 수요다라고 했습니다 전 단계는 논하지 않고 초과 수요가 언제 발생하는지 지금 현재 상황이야 현재 상황 그러면은 수요 옥수수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옥수수 농사를 안정하여 물량이 부족한 상태죠 초과 수요 상태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 수요 공급을 공부하실 때 이게 만약에 완전 경쟁 시장이다 시장 기능이 작동을 한다 그러면은 초과 수요 상태가 되면은 이게 다시 어디로 균형으로 찾아가는 것이 시장의 힘이라 그랬잖아 여기 롤로 찾아가는 게 근데 농산물 거미집 모형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게 찾아가지 못해요 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 수요가 나타나서 물자가 부족하다 그럼 시장 기능이 작동해서 바로 물자를 공급해서 균형을 찾아가는 구조야 근데 농산물 시장은 부족하다 그래서 바로 생산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 1년이란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초과 수요가 언제 발생하냐 지금 현재 발생했다고 보세요 그럼 여기서 초과 수요가 나타나서 소비자들이 경쟁하잖아 옥수수가 부족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옥수수를 서로 찾아가는 경쟁이 발생하겠죠 그럼 이게 여기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경쟁 과정에서 금액이 가격이 여기까지 폭등을 합니다 적정가보다 훨씬 더 높아져요 그럼 이게 언제 발생하냐 여기까지가 현재야 지금 현재 시장 상에서 옥수수가 부족해서 초과 수요 상태에서 현재 상황에서 가격이 여기까지 폭등을 하게 된 거죠 그럼 가격이 지금 현재 올라갔어 그럼 공급자들이 농민들이 무슨 생각할까 아 옥수수 농사 줬으면 대박 터졌을 텐데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높아진 가격이 내년도에도 계속 이 가격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지 그 예측 항상 성공한다 실패한다 실패한다라고 가정하는 거미지 모형이야 그러면 가격이 비싸진 걸 현재 시점에 본 다음에 공산품점은 바로 늘릴 수 없으니까 옥수수 농사 줬던 사람들은 옥수수 재배 변직을 늘리고 쌀농사 밀농사 줬던 사람들은 옥수수 농사로 바꿔요 전부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줬잖아 져가지고 이제 수확 처리 됐어 수확 처리 되는 것이 여기서부터 언제야 1년 지난 다음이잖아 1년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수확한 거를 시장에 내답하면서 가기 전에는 무슨 생각 하겠어요 야 올해 이제 돈 엄청 벌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 생각을 본인만 한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농민들이 똑같은 생각을 한 거지 그러는 과정 중에 그 다음 시장에 봤더니 옥수수가 과잉 공급 돼가지고 이게 이제 그 다음 년도가 돼 봤더니 뭐가 공급이 수요를 능가하죠 뭐가 된다? 초과 공급 상태가 됩니다 이 초과 공급 상태가 확인하는 게 또 이제 자체가 현재가 돼 그 물자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폭락할 거 아니야 초과 공급이 완전 시장 여기까지 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폭락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까지 폭락을 해 그 가격이 초과 공급이 나타나 가격이 폭락한 것이 이제 현재 상황에서 발생한 거야 손해 엄청 봤죠? 농사 집계에서 안 지게 해서 옥수수농 농사 안 져요 다 손해 봤으니까 옥수수 시대에 끝났다 해가지고 농사 안 져 농사 안 지고 그냥 다른 농사 줬더니 또 1년 지났네 1년 지났더니 옥수수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재배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다음 년도 또 옥수수가 또 부족해지는 거야 또 뭐가 발생해요? 초과 수요 인상이 나타나서 또 가격이 폭등하는 거야 가격이 또 폭등한 걸 보고서 아 또 옥수수농사지 하지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반복이야 또 초과 공급돼서 가격이 폭락하고 농사 안 지니까 그 다음 년도 초과 수요 인상이 돼서 가격이 폭등 공급 많이 했네 폭락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는데 어쨌든 균형을 찾아가 안 찾아가? 균형을 찾아가죠 이 형태를 뭐라 그런다? 수료명이라 그런 거지 이러려면 수탄이 공탄보다 어떻다? 커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인 거미집 모형의 기본적인 설정이 되겠지 공산품과 달라요 농산품은 지금 어쨌든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한참 걸리잖아 이 과정 중에 점점 줄어들죠? 이 과정 중에 농민들이 받는 피파캄 피파캄이라 보다는 궁피팜이라 그럴까요? 농업이라는 산을 운영했는데 파산하는 농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공산품이면 바로 균형을 찾아가는데 농산품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농민들이 도시 빈민화되는 과정에 대한 원인을 밝혀달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에치킨학자가 이런 모양을 그리면서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인 배경은 전혀 관심 없고 그럼 이 수료명이냐 아니면 발산형이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확인하는 거죠 그 책에 보면 142회 기출문제 내용이 잠깐 설명이 되어 있네요 27회 때인데 ABC 시장에 대해서 기울기 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기울기 보면 A 시장의 수요 우선의 기울기는 0.8이고 공급의 기울기는 0.6이 나왔잖아 0.8이 커요 0.6이 커요 0.8이 크죠 0.8이 큰 거기 때문에 수기가 더 큰 거야 그러면 수기가 더 크면 아까 수료명은 공기가 커야지 수료명이잖아 수료명이잖아 그러니까 수기가 더 큰 거니까 뭐가 된다 발산형이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A 시장은 발산형이 나와야 돼 발산형이 3번하고 5번 중에 하나네 B 시장 봤더니 수요 우선의 기울기가 0.3이고 공급도 0.3이잖아 0.3하고 0.3 기울기가 어때요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 어떻다 얘네들은 순환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C 시장을 보면은 C 시장은 수요 우선의 기울기가 0.6이고 공급의 기울기가 1.이잖아 0.6보다 1.2가 더 크죠 공기가 더 크니까 뭐다? 이건 수료명이 되겠지 그래서 발산, 순환, 수렴 이거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탄력성으로 나온 기출문제도 있고 이렇게 기울기로 표현한 기출문제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그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전부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여러분들 판단을 할 때 마이너스는 신경 쓰면 안 돼요 왜? 우리가 기울기는 뭘 말하는 거야? 기울기는 이 각도를 말하는 거잖아 각도, 경사도 경사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크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수요 곡선에 나와 있는 그 기울기 마이너스는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차피 수요 곡선은 우하형 형태를 그리지 않아요 이 말은 가격하고 수요량이 서로 어떤 방향? 얘네들은 반대 방향 움직이기 때문에 우하형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공급은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공급은 우상형 형태니까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 플러스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것은 뭘 나타내는 거다?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지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탄이, 그건 뭐죠? 수료 명이냐 발산 양이 할 때는 기울기 값의 크기, 탄력성 값의 크기만 가지고 논하는 거라서 그 수요 곡선에 나오면 마이너스는 신경 쓰면 안 돼요 출제원이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걸 집어넣는 것은 공부 안 하신 분들을 대상, 또는 어른 푸시 공부하시면 대상으로 타겟팅, 틀려라라고 유발시키기 위해서 출제하고 있는 형식이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수요 곡선 기울기에 마이너스 나오면 뭐죠? 이게 이제 여기서 거미진 모양에서 마이너스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건 의미가 없다라고 하셔야 된다면 다시 강조해 드리겠어요 마이너스는 방향을 나타내는 것 수요 곡선이 우하형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설명하게 한 내용이지 이거를 의사결정에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첨가해 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면 대빵 쉬워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작년에 대해, 29회 때도 그랬지만 거미진 모양을 함수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함수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첫 문제가 이제 수요 함수가 주어졌어요 수요 함수가 이제 2P 2P는 500-QD 이렇게 주어졌고요 여기다 줘야겠다 수요 함수로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공급 함수도 주어졌어요 실제 시험 데이터입니다 공급 함수는 3P는 300 플러스 4QS 이렇게 돼 있습니다 3P는 300 플러스 4QS 이런 식으로 이제 논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거미진 모양의 시험에 내는 패턴인데 이런 식으로 거미진 모양에서 함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수렴행이냐 발사행이냐 판단을 할 때 탄력성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기울기 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한쪽 방향으로만 일관되게 공부하시면 돼 기울기 가지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뭐 가지고 기울기 가지고 그러면 이제 요거 요 수요 함수를 통해서 뭐를 판단할 수 있냐면 얘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를 판단할 수 있어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 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나오면 얘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보자마자 나와요 그리고 공급 함수를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은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나와요 이 기울기로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4가 나옵니다 그럼 2분의 1이 커요 3분의 4가 커요 3분의 4가 더 크지 뭐가 더 큰 거야 공기가 더 큰 거니까 얘는 수렴행이다 라고 이제 정답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빨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배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주제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가 가격축이고요 여기가 이제 양축이야 수요량축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 이 함수에 대한 논리 가지고 하는데 기울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q를 0이라고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들 q가 0이란 말은 수요량이 0이란 뜻이야 그쵸 그럼 수요량 q가 0이면은 2p는 500이잖아 그럼 2p가 500이면 p값은 얼마나 나와요 p값은 250이 나오지 그럼 여기가 250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250 상태가 되면은 수요량이 0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 물건은 가격이 250원 이상 되면은 아무도 물건을 안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것도 거꾸로 여기가 p에다가 0을 한번 해 보실래요 p값을 0으로 한번 해 보세요 p가 0이면은 이거 이 p가 0이 되지 0은 500 마이너스 q가 되니까 q값은 얼마나 나와? 500이 되는 거야 그리고 p가 0일 때는 수요량이 500이 됩니다 이 p가 0일 때 500이란 말은 이 물건은 공짜로 팔아도 500개 이상은 안 팔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함수적인 표현 그러면은 x절편하고 y절편이 생겨요 두 점을 연결하면은 뭐가 나와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의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울기는 이게 기울기죠? 이게 기울기인데 수학적 탄젠트입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의 논리는 뭐냐면은 x축분의 y축이 기울기가 돼요 이거 분의 이거야 그럼 이 각도를 물어본 거냐? 이 크기가 얼마야? 500이잖아 그럼 500분의 이 크기가 얼마죠? 250이 됩니다 그럼 이게 기울기가 얼마 나와요? 그래서 2분의 1이 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기울기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 늘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 그림을 그릴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1차 함수적인 측면만 이렇게 낸다 그러면은 항상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q, q, 이 q입니다 q 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키울기다라고 하셔야 돼 q 앞에 붙어있는 걸 기울기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2p고요 공급함수는 3p잖아 2p, 3p가 다르니까 이걸 통일시켜야 되잖아요 뭐로 통일시켜? p로 통일시켜 똑같이 비교하려면은 이것도 p 만들고 이것도 p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는 p 만들려면 2가 넘어가서 나누면 되지 여기 앞에 1이 붙어있는 거죠 2가 넘어가면 얼마 나와요? 2분의 1이 나오고 그럼 3p는 300브라스 4q에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 4가 있으니까 이걸 p로 만들려면 3이 어떻다? 넘어가야 돼 넘어가면 3분의 4가 되니까 이 숫자가 그래서 바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통해서 나오면은 키울기가 바로 나와요 뭐 앞에 붙어있는 게 키울기다? q 앞에 붙어있는 게 키울기다 그래서 이게 p가 통일이 안 돼 있으면은 통일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나눠서 우리가 이게 수렴이기냐 발사량이냐를 판단하는 빠른 테크닉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유난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미집 모형에 대한 논리입니다 탄력성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있고 기울기로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러한 상황 설정을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가격 탄력성이 응용되는 분야 중에 우리가 앞에서 수용급 자체에 나와 있는 거 다음으로 우선은 빈도가 높은 곳 최근에 특히 높은 곳이 거미집 모형이다라는 거죠 내용은 별로 없죠? 빈도가 좀 높아서 말씀드렸던 상황이다라고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가격 탄력성이 응용되는 거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 강의 시간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이제 지대로는 해야 되는데 이게 탄력성에 대한 성질이 매우 강해서 탄력성 자체적으로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75페이지에 한번 보실까요? 다섯 번째로 이제 가격 탄력성 응용하는 것 중에 다섯 번째 한번 잘 기억을 해보세요 옛날에 했었던 거 옛날도 아니지만 179페이지에 주제가 나옵니다 그 주제가 이게 원래는 재작년까지는 우리 시험에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우리가 지대로는 하면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지대로는 하면 리카도 차액지대, 투넨의 위치지대,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알론조의 입찰지대, 그리고 마샬의 준지대 마샬 준지대도 20회 때 중반부터 등장했죠? 다섯 명이 세트였는데 그럼 이건 이 사람만 내도 돼 우리가 중기업무 하는데 무슨 지대로는 뭐가 필요해요? 리카도 알아요? 투넨 아니죠?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절대지대, 마르크스 보셨어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럼 이 다섯 명이 해도 충분한데요 계속 같은 거 내도 어차피 틀릴 분은 많이 틀리는데 그런데 작년에 출제위원이 경제지대하고 전용수입이라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알겠느냐를 언급을 해줬어요 직접적으로 언급해 준 거야 이걸 틀린 지문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올해 출제원을 의뢰받은 사람들은 3년 동안의 기출문제, 중개사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 자료를 받아요 그러면 지대론을 내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3년 동안의 지대론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우리 중개사 시험 수준이라든지 경향,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제지대하고 전용수입이라는 논리가 어? 29회 때 있네? 그럼 여기 이거 내도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우리가 마샬의 준지대도 그래요 마샬의 준지대가 23회 이전까지는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누가 마샬의 준지들을 냈어 갑자기, 처음으로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마샬의 준지대는 그냥 나오는까봐 해가지고 계속 지문으로 나오고 있네 마샬의 준지대는 그나마는 안 돼 그래서 이 부분이 경제적 지대와 전용수입과의 관계 이렇게 한다 이 둘 사이가 원래는 우리 시험에 잘 안 냈던 이유가 우리 중개사 시험은 주로 생산물 시장을 논하는데 이거는 생산요소 시장에 대한 성격이다 보니까 잘 안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개념이 필요해요 동그라미, 우선 박스 있죠? 박스 박스의 총수입은 전용수입 플러스 경제적 지대다 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릴 것이고 작년에 나왔던 것이 1번과 2번을 구별할 수 있느냐 물어봤었죠 한번 읽어볼게요 전용수입이란 다시 잘 보세요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될 최소한의 금액 이게 나온 거야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전용수입이라 해야 될 거를 경제 지대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잘 기억하세요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묶어둬야 될 또는 지급해야 될 최소입니다 최소 최소한의 보수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를 기회비용이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시면 돼요 동그라미는 경제 지대는 생산요소가 실제로 얻고 있는 수입에서 전용수입을 초과한 부분이야 이거를 생산자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런 표현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전용수입을 초과한 부분이 뭐다? 경제적 지대 이렇게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구조적으로 이해하시려면 그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4번, 5번 있죠? 6번은 필요 없다 그랬어요 3번, 4번, 5번을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 밑에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라는 해석을 통해서 보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 논리입니다 어떤 의미냐 그림을 잘 보세요 기본 시간에 했던 거를 잘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유가 있고 공급이 이렇게 있어 그럼 교차점인데 이게 균형 가격이고 이게 균형 거래량이죠 그럼 쌍방이 합의된 상태에서 이 삼각형 면적을 뭐라고 그랬죠? 이거를 소비자의 인여라고 그랬습니다 이 의미는 지금 말씀 안 드리겠어요 이미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삼각형을 우리가 생산자의 인여라고 합니다 이 생산자의 인여 이거는 이제 특히 소비자랑 생산자의 인여 크기는 임대주택 정책에서의 임대료 규제 정책과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정책하고 특히 조세 규창 문제 할 때 이런 두 가지 주제가 자주 나옵니다 근데 생산정책에서는 이 생산자의 인여를 뭐라고 한다? 경제적 지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급자들은 이만한 가격에 이만큼을 생산했을 거 아니야 그쵸? 그 사각형의 전체의 수입이라고 그랬죠? 사각형이 그럼 사각형의 전체의 수입인데 공급자들은 이만한 생산자의 인여 즉 순수입을 얻으려면 생산자들은 생산비를 공제해야 되잖아 그쵸? 전체의 수입이 100원짜리를 100원에 팔았는데 그 전체의 수입이 만원인데 공급자들이 물건을 만들 때 생산비가 들잖아요 생산비가 4천원 들었다 그럼 4천원은 이게 생산비야 4천원 이상 남은 6천원이 공급자들이 가져가는 경제적 지대 즉 생산자의 인여가 됩니다 그 생산비 생산비를 생산요시장에서는 이 면적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전용수입이라 그럽니다 전용수입 또는 전용비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경제적 지대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경제적 지대와 전용수입이 있죠 이 둘 사이의 관계 이 관계는 둘의 관계라기보다는 관계를 논하는 거니까 둘의 크기 주의사항이 있어요 둘의 크기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탄력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탄력성이 계속 활용이 되는 거죠 이 크기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랬어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러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 곡선을 건드리는 거잖아 그럼 수요 곡선이 수요가 완전 비탄이다 그러면 얘가 수직선이 되고 수요가 완전탄이다 그러면 얘가 수평선이 되잖아 그러면 수요 곡선 수직선 수평선 완전탄 완전 비탄이 된다 하더라도 소비자 잉여의 크기만 결정하는 것이지 생산자 잉여랑 전용수입의 크기는 전혀 건드리지 못해요 그럼 이 둘 사이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둘 사이를 갈라치고 있는 뭐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 때문이지 그렇죠? 공급이 탄력적이면 얘가 이렇게 완만해지잖아 공급이 탄력적이면 이렇게 완만해지면 지대는 작아지고 전용수입이 커지고 얘가 비탄력적이면 경사도가 가파라지니까 지대는 커지고 전용수입은 작아지니까 이 그림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개념이 어차피 나오는 거니까 그럼 경제 지대는 뭐고 전용수입은 뭘까라고 판단을 하실 때 생산요소 공급자의 총수입 공급자입니다 생산 공급자의 총수입은 경제적 지대 이것이 초과 이유냐 생산요소 공급자 입장에서는 플러스 전용수입 합의입니다 두 개 합의야 전용수입은 기회비용 논리죠 그래서 옛날에 기본강의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MBC라는 방송국이랑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잘 보세요 다시 이해가 필요하니까 MBC라는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제작합니다 MBC는 결국 수익을 창출하려면 광고 수입이 굉장히 중요하죠 광고 수입이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게 시청률이잖아요 그러면 시청률을 구성할 높게 만들려면 드라마를 운용하는 주요 배우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예를 들었냐면 수혜를 예를 들었었죠 수혜라는 배우를 한번 주요 배우로 섭외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드라마 제작과 관련돼서 MBC하고 수혜를 보면 누가 수요자가 수요자야 MBC가 수요자고요 생산요시장에서는 수혜는 공급자가 되지 왜? MBC는 드라마를 출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수여하는 것이고 수락하면 수혜는 공급을 하는 거지 생산요시장에서는 MBC가 수요자가 되고 수혜는 공급자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경제지대와 전용수입은 누구 입장에 논하는 거야? 생산요소 공급자인 수혜의 총수입에 대한 논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섭외를 하는데 출연을 해 주십시오 드라마를 제작하는 남자 주연변이 결정된 상태니까 당신만 들어오면은 드라마가 삼각관계입니다 삼각관계는 대체제 보안지에 아주 젊은 앙상블 논리인데 그런데 문제는 수혜를 원하는 방송국이 많을 거 아니야 SBS, KBS, 영국의 BBC, 미국의 NHK, 미국의 ABC 수많은 방송국에서 수혜를 드라마에 출연시키려고 섭외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용수입이 뭐라고요? 기회비용이 우리가 기회비용은 투자론에서 해봤던 것처럼 선택이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포기된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된 가치 중 가장 큰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수혜를 접촉하면서 방송국마다 출연료로 70억, 75억, 80억, KBS가 90억, SBS가 대화드라마를 제작하는데 100억을 요구해, 출연료를 제시했어 누가? SBS, 누가한테? 수혜한테 그럼 수혜는 고민하잖아 그러면 여기 중에서 가장 출연료를 많이 준, 뭐죠? 제시한 것이 SBS니까 수혜가 MBC를 출연하려면 어떻게 돼? SBS가 제시한 100억을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포기하는데 그러면 섭외할 때 그럼 수혜는 메시아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신 방송에 드라마에 출연하면 수혜가 SBS에 제시한 100억을 포기해야 된다 그거보다 더 달라고 그러겠어요? 더 적게 달라고 그러겠어요? 더 줘야지 나는 당신 방송에 출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MBC 입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MBC 입장에서는 꼭 출연시켜야 된다 그러면 수혜라는 생산 요소를 SBS라는 다른 방송국에 전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전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SBS에 제시한 출연료 있죠 이거를 최소 보장을 해주고 협상 들어가야 돼요 무시하고 협상 들어가야 돼 최소 보장해주고 협상 들어가야 되지 그럼 필요하다 그럼 SBS에 얼마나 출연을 제시했다? 100억이다 그럼 우리는 100억 이상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SBS 수혜라는 생산 요소를 다룬는데 전용되지 않도록 묶어두기 위한 최소한의 보수 이거를 뭐라 그러냐? 전용 수입이 되는 거죠 100억이 되는 거야 수혜 입장에서는 그래서 포기된 것이 가장 큰 거 그랬더니 출연 섭외를 해봤더니 MBC가 수혜한테 300억을 제시를 해줬어 그러면 수혜는 이미 확보된 100억 상태에서 MBC를 섭외하면서 얼마 추가로 받았어요? 200억 추가로 받았지 그러니까 이것이 경제지대란 말은 전용 수입을 초과한 부분이죠 그러면 생산 요소 입장에 뭐가 초과 이윤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면 여기가 100억이 되고요 여기가 뭐가 된다? 200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수혜는 MBC 출연하면서 총 300억의 총 수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과감하게 300억을 지출하겠다고 MBC 입장에서 배팅을 한 배경은 수혜라는 주연배우가 출연하면 시청률이 많이 나와 시청률이 90% 나왔다? 그럼 광고 수입이 수혜 때문에 엄청나는 것이라 본 거야 광고 수혜로 인한 광고 수입이 1000억이다라고 가정한 거죠 그럼 1000억 중에서 수혜한테 300억 주고 나머지 700억은 MBC의 소비자 인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작했더니 출연료가 드라마가 엉망진창이어서 각본도 안 좋고 그래서 광고 시청률이 안 나와 그럼 광고가 떨어지게 나가겠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제작은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논리야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앞에 전용 수입 개념 다시 읽어볼게 동그랜 1번 175페이지 전용 수입이란 어떤 생산 요소가 수혜가 다른 용도 SBS 드라마에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 출연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할 보다 최소한의 금액이지 SBS에 제시한 출연료를 기본적으로 보장해주고 더 주겠다는 협상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생산 요소 입장은 기회병이다 포기되는 것이 가장 큰 거니까 경제지대 볼까요? 생산 요소 수혜가 실제로 얻고 있는 수입 MBC로 받은 300억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초과한 부분 그렇죠? 전용 수입을 초과한 부분이 얼마야? 200억이지 아까 100억 예를 들었던 거 그래서 결국 생산자 입장에서는 인여가 된다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수입 입장에서는 SBS를 포기하고 MBC를 출연하면서 SBS 제시한 것보다 200억이 더 얻은 초과의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놓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온 그림에 대한 해석이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인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만약에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일 때 공급자의 총수입이 있죠? 공급자의 총수입의 전액이야 전액은 뭐가 된다? 경제적 지대가 되는 겁니다 공급자의 총수입의 전액입니다 경제적 지대 왜? 우리가 그래프를 논했잖아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 어떻게 돼요? 수직선이 되잖아요 수직선이 되면 얘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전용 수입은 사라지고 전체가 경제 지대가 되지 토지 경우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공급의 가격이 완전 탄력적이다 그 완전 탄력적인 공급자의 총수입의 전액이 뭐가 돼요? 전용 수입이 되는 거죠 왜? 완전 탄력이면 얘가 수평선이 되죠 수평선이 되면 경제 지대가 사라지고 전체가 전용 수입이 되더라 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불가적으로 지금 공급이 보시다시피 비탄력적일수록 비탄력으로 갈수록 뭐가 커요? 경제 지대가 커지고 탄으로 갈수록 보다 전용 수입이 커진다는 것은 두 가지를 양축으로 중심 삼아주시면 되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빈도가 높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만 가능성이 점점 생기고 있는 좀 걱정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탄력성으로 시험 지문을 냈고요 작년에는 전용 수입이냐 경제 지대 개념을 구분할 수 있느냐를 물어봤지만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하면 탄력성 가지고 지문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탄력성도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탄력성에 대한 해석이 되면 금방 풀 수 있는 개념 정의 부분이다 라는 식으로 안전하게 정리만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격 탄력성에 대한 논류는 지금 중간에 있는 것도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이런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것을 다섯 가지 주제를 삼았었죠 가격 탄력성이 국한시켜 논했어요 지금 뭐 했었어요? 다시 계산 문제에 잠깐 건드렸었고 특히 자주 나온 균형에 대한 건드렸었고 공급자의 총수입에 대한 논리 이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리고 거미지 모형에서도 이게 자주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요즘에 꿈틀구멍 되고 있는 경제 지대 공급의 탄력성에 연관되는 경제 지대와 전용 수입 관계 다섯 가지 주제를 건드려봤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탄력성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격만 영향을 미쳐요? 아니라는 거야 가격 이외의 요소도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 부분이 요즘에 계산 문제로 엄청 나오고 있는 여러분들 이거 트렌드니까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116페이지 보시면 다시 돌아갑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있고 오른쪽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있어요 그럼 이 수요의 소득과 교차 탄력성이 어떤 의미로 부여받는지 그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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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